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춤했던 지역 축제들이 엔데믹 선언 이후 다시 큰 규모로 열리고 있는데요. 홍성에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사흘 동안 2023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인 홍성축제가 펼쳐집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축산도시 홍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홍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신 이용록 홍성군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2023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인 홍성. 일단 이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어떤 축제인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이름에서부터 아마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의 다양한 농축산물을 바비큐로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홍주읍성 일원에서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홍성군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의 축산도시입니다. 한돈 한우가 매우 유명하겠고요. 양계, 홍성마늘, 광천김, 토굴 세워조등 다양한 특산품들이 생산되는 지역의 우리 홍성입니다. 이런 우리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를 요리 전문가이자 외식 산업의 전문가인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와 함께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차 바비큐 또 화덕 바비큐 등 새로운 시설로 또 맛깔스러운 구운 바비큐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민간주도로 축제를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또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글벌 바비큐 페스티벌은 그동안의 돼지혈병 또 코로나 이태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준비만 해왔지 실제 개최는 못했습니다. 네 늦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가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재단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좋은 기획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도 매우 커져가고 있고요.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바비큐라는 흥미로운 주제와 먹거리라는 축제 소재 그리고 백종원 대표와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민간 합동으로 축제를 준비해서 축제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 준비를 민과 관여 함께함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그리고 방문객들의 편의 그리고 안전 등 축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고 그간 지역에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기회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홍성군의 역량이 더해지면 더욱 축제가 풍성해질 거라는 기대감도 클 텐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베큐라는 특별한 주제와 먹거리 그리고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분들이 방문할 거라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축제는 홍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이용한 식재료 또 지역 음식점 업주가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벌써부터 축제 기간 홍성군의 숙박업소 예약률이 거의 마감 단계까지 이렇게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은 1차적으로 관광객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축제를 그동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축제장인 홍주읍성 주변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주차장과 또 공터, 학교, 운동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사장 인근에 12개의 주차장을 포함해서 20개소의 주차장을 이미 확보해놓고요. 좀 원거리에 있는 그런 주차장은 저희가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장 내에는 최초로 안전관리탑을 설치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요. 또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방문객들 안전도 좀 챙겨드리면서 우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안전요원들을 주요 지점에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이왕께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바베큐를 비롯한 모든 음식은 좀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서 최근 음식 가격이라든지 음식의 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베큐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고기 그리고 먹방의 진심인 분들이 정말 또 많이 찾아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을 찾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또 즐길 수 있는지 즐길 거리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축제 주제가 바베큐인 만큼 바베큐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더본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메인 바베큐 존에서는 풍차 바베큐 시설을 통해서 한돈, 한우, 닭요리 등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화덕 바베큐 시설을 위해서는 한돈 통 바베큐도 이렇게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튜버 바베큐 존에서는 유명한 바베큐 유튜버들이 오게 되는데 정육광, 그리고 문추, 치오나미, 렌치 그릴, 또 오픈셋 스모커, 펠레큐 등을 이용해서 각자 고유의 바베큐 시설을 이용해서 한돈 목살, 또 등갈비, 리넨 치킨 등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베큐 그릴 업체인 웨버에서 운영하는 바베큐 존에서는 호주의 유명 셰프가 직접 스모크 햄, 또 그릴링 미니 촉, 또 포찹 등을 바문객들에게 또 저렴하게 제공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홍성 지역 주문들이 운영하는 홍성 바베큐 존과 간식 먹거리 존, 그리고 홍성 한돈, 한우 먹거리 존에서는 불고기, 곱창, 또 삼겹살 덮밥, 그리고 각종 꼬치, 떡볶이, 또 한우 피자, 호떡 등 이런 다양한 요리들이 선보일 텐데요. 아이들 간식까지 저희가 만들어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행사에 참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서 먹방에 진심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축제보다도 준비된 바베큐, 성지, 홍성에 꼭 오셔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바베큐의 성지가 될 것 같은데 먹방에 진심이신 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예산 출신의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바베큐 음식을 개발해서 함께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산 맥주 축제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바베큐 그릴도 등장한다고요? 네, 백종원 대표와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맥주 축제에서 일부 테스트한 바베큐 그릴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저희 축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축제 기간에 풍차 바베큐가 10대, 그리고 화덕 바베큐가 5대, 그리고 새로 개발된 닭 바베큐가 20대 등 총 35대 바베큐 시설이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맛있는 바베큐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따라서 새로 선보이는 바베큐 그릴도 구경거리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들은 더본코리아와 협업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또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축제 기간 음식을 판매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일부 지역 축제에서 축제하면 조금 맛이나 양보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조금의 이슈도 있는 적이 있었는데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렴한 고기값을 위해서 생산자 단체와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음식 가격과 질 때문에 최근에 행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때문에 저희는 먹거리가 핵심인 주제인 만큼 더욱 먹거리에 고민을 많이 해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 축제를 더본코리아와 협업하게 된 동기도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본코리아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역시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가격 또 질 재료 등 모든 부분을 백종원 대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타지역 축제에서 발생했던 음식의 위생 또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한돈 자조금위원회하고 한우 자조금위원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축산 단체 또 농축협 그리고 축산 농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축제 기간에 판매되는 가격은 약 10%에서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바베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홍성군의 다양한 농산물을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바베큐 시설하고 또 음식 부스의 재료는 홍성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최대한 재료로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홍성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장에 오시면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그리고 볼거리도 다양하게 마련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먹거리 축제이기는 하지만 또 가족, 또 친지들, 또 연인들, 또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 존, 또 신나는 즐길 거리, 또 화려한 볼거리, 편안한 실거리 등 저희가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축제 기간 내내 아주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린다고 한다면 바베큐 축제에 맞는 체험으로 K-바베큐로 불리는 조선 바베큐 날루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 날루의 해에는 조선시대 때 음력 10월 추위가 오기 전에 하루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담수를 나누던 그런 풍습을 재현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우리가 잊혀져가는 문화를 재현하는 색다른 경험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홍성마늘 소시지를 현장에서 만들어서 시식할 수 있는 홍성마늘 소시지 만들기 체험 그리고 농구, 폰치, 두더지 게임 등 이벤트 형식의 추억의 게임 그리고 홍주 읍성의 소나무 숲을 아름답게 꾸민 포레스트 포토존 그리고 홍주 의병 체험 등 바베큐 프로그램 이외에도 아주 참가자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홍성만의 질 높은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서 정말 그야말로 풍성한 축제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는데 사실 이 축제라고 하면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서 지역 경제나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도 좀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혹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축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홍주 읍성에서 이런 규모 있는 축제를 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도 발부를 해내고 또 관광 활성화에도 또한 지역 주민들이 단합과 합을 하는 그런 다양한 효과들을 좀 창출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을 통해서 홍성근 역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축제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축제 기간 소비되는 음식 재료는 대부분 홍성근에서 생산되는 고기 그리고 농특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바베큐라는 축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홍성근이 바베큐라는 성질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이미지화도 하고요. 앞으로 홍성근이 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경쟁력 있는 이런 문화관광형 축제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정말 모처럼 열리는 지역의 큰 축제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겠지만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군수님 지역 주민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지난 봄에 서부면 이론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군민은 하나된 마음으로 산불 피해를 복구하면서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지역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크고 또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축제장에서 가족 그리고 친구 또 정다운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바베큐를 드시면서 행복한 추억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백종원 대표와 함께 축제를 진행함에 따라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홍성군을 찾아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성을 찾아오시는 지역 방문객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해맑은 웃음으로 좀 맞이해 주시고요. 축제 기간 동안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응원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밖에 또 방종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바베큐 페스티벌을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준비만 하고 매번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더욱 관심과 기대감이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첫 선을 보이는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입니다. 그만큼 더욱 우리가 고민하여 타축제와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상생활을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신령화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곧 바베큐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로 꼭 우리 홍성 군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11월 3일 홍주읍성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웃으며 행복해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홍주문화관광재단과 홍성군이 힘을 합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 꼭 축제장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라는 어려움 뒤에 모처럼 열리는 큰 축제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몸과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산도시 홍성에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펼쳐지는 2023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지역 주민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